우리도, 우리도 이거 다 빌려입을걸. 누구시지? 누구시지? 어, 반영 씨 178. 아, 양효진 씨. 양효진 씨예요. 아, 은영이. 어머. 아, 스에서 또 이렇게 인연이 있구나. 아, 이렇게 친하군요. 우와. 반영님이 한번 나왔었죠. 남편들이 다 작죠? 아. 우와. 우와. 다 8cm 차이네? 오, 다 8cm 차이야. 이 분은 근데 저기 저 180cm 있긴 한데. 그게 작은 분 아니고 아내가 너무 크다. 같이 놀 적인 아니야. 일어나봐, 우리 한번 체크해봐야지. 아, 잠깐만요. 우리 일어났는데. 한참 일어난다, 한참 일어나. 다리 긴 거 봐. 한참을 일어나야 돼. 너무 낮은 의자를 준비했어. 우와. 다리들, 우와. 아니, 더 마른 거 같지 않아? 아니, 또 다 이렇게. 그리고 다리들 진짜 길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니, 맞아요, 맞아요. 170cm 안 넘어오면 안 되나, 오늘? 가까이 안 와. 아니, handicap. 그런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박구은 씨가 제준부 언니보다 좀 작은 거 같거든요, 사실. 아이, 우선이 진짜 белizione에 좀 더 크다. 인간적으로 진짜 조금 크다. 그러면 아예 똑같은 거잖아? 아니, 그러면 여기서 대국민 도토리 키재기랑 해보는 걸로. 도토리 키재기. 혼리 마너지니까 형, 이거 한 번 기꿈치를 한 번 밟아줘 굴욕적으로 이렇게 아니, 그냥 안 밟아도 되겠다 1학기 바로 올라가면 돼 설마... 70만 돼요? 네, 제가 번호 나왔죠 72야 아, 근데 이게 굉장히 높는데 설마 진짜로 이게 웃기려고 하는 게 하나 잠깐만요 형, 진짜 웃기려고 하는 게 166인데 아, 잠깐만 아, 뭐야 잠깐만 아, 나 진짜 형 근데 양점은 2점 양인데 아, 뭐하는 애야, 지금 그럼 양도 70이 넘겠다 누가 아, 이거 또 재봐야지 또 빼고 오, 잘생겼어. 그치, 아내들끼리 약간 여기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. 공평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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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평하게. 공평하게 해야 돼. 야, 뭐야? 잠깐만. 뭐야? 늦은데. 어? 어? 아니, 언니 개XX. 에이네, 지금 뭔 개XX. 그냥 개XX 아니네. 개XX. 진짜 XX이네. 아니, XX가 안 돼요. 안 돼요.